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 싸란초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진열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제품 받았는데요 네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오늘 한번 저희가 써보고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어 이미 한번 뜯어져있어가지고 와 정말 리얼 새거입니다 설미 조그만거 아 아 이건 뭐 연결하는거구나 그런거 생각보다 크네 크다 뭐해볼까 내 이름이 진짜 뭐 사자가 매우 빠르시겠냐 갑자기 쓱가저기 밀붙어 놀라여 놀라 놀보냈어 안하겠다 소리는 되게 좋다 내가 내가 진짜 전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딸그면서 왜 내고 하고 어 여기 있고 없구나 숫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너트북이랑 똑같잖아 너트북도 여기 없으니까 그냥 소리가 매우 좋은데 근데 이게 진짜 공간이 넓어가지고 되게 글 칠 때 어 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에서 PPD 만들었을 때 학교 컴퓨터 되게 안줬잖아 맞아요 PPD 진짜 만들었어 발표할 때 진짜 죽어 냈어 이거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치는 느낌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초강 네 초강 새거에서 그런가 매우 만족스럽네요 바꿔 싶은데 몸이 중요한데요 우리집에 좋으니까 좋으시겠어요 네 저희집에 좀 낡아가지고 이거를 바꾸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봐 멋있봐 진짜 비 향나요 비 향나요 말할수록 비 향나요 아 비 향나요 진짜 네 마지막은 하나 줄 수 있어요 이거 매우 추천해드립니다 매우 좋아요 별 다섯 개입니다 별 다섯 개 매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ein 제가 첫째 해보니 첫째 첫째 서πά 셋 셋 셋 셋 둘 셋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